요즘은 막걸리가 엄청 다양해졌더라고요. 그래서 거기에 맞는 새로운 안주를 선보이려고요. 전복하고 배하고 냉채를 만들려고 하는데요. 이거의 포인트는 끓기 전에 불을 꺼야 한다는 거예요. 그래야 연하게 드실 수 있어요. 전복 손질은 다 했고요. 전복 냉채에 곁들일 미나리하고 빨간 고추 채 썰 건데요. 미나리에 함께 넣어서 붙일 거예요. 미나리에 함께 넣어서 붙일 거예요. 전복 배 냉채가 완성이 됐습니다.